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노 수능지검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8시 파이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어떤 준비가 돼야 되냐? 이때 11월 7일 되면 일단 저는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모든 강의 촬영을 다 마친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모든 강좌를 다 수강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물은 완강 때리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파이널 강좌가 나와있고 지구과학원은 시즌4 모의고사 나와있고 지구과학2는 시즌2 모의고사 같이 나와있잖아요. 그죠? 지금 파이널 강좌 열심히 제작하고 있고 촬영 중이니까 일단 일정에 무리가 없이 저도 잘 무사히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학습 계획에 맞춰서 착착착착 공부 잘 끝낸 다음에 그때 이때 우리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마지막 라이브를 함께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긴 시간은 함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해야 할 시간을 자꾸 빼곡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응원 메시지와 아주 그냥 그치? 저희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완강하시고 11월 7일 오후 8시에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